안녕하세요 이런 실력에 기타 유튜버 4년째 하고 있는 박세준입니다 저 괜찮고요 아무런 타격 없고요 그래서 기타에 중학교때부터니까 한 10발년을 쏟았는데 이런 어플을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냥 기타 유튜버 안 하려고 브이로그나 찍자 그냥 먹방 저 잘 먹거든요 먹방 그냥 술 먹방 할게요 뷰티 유튜버 뷰티는 안 되겠고 저도 뭐 내돈내삼 뭐 그런 거 할게요 뭐 기타 유튜버냐 이런 실력으로 에이 절대 긁힌 거 아니고요 이렇게 댓글 달렸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지원 사격을 원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영상에 달린 댓글인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영상 얼마나 많이 올렸는데 여러분들 뭐 찾아가가지고 찾기도 힘들 거지만 찾아가가지고 지원 사격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바라고 올리는 영상 아니니까요 가장 인상 깊은 댓글에 메론 하나 드릴게요 아 뭐래 뭐래 아 죄송합니다 또 다른 자아가 말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격 없습니다 목 뭐야 이거 왜 이래 긁혔나 절대 긁히지 않았고요 아 개빡치네 난 여기다가 10년 넘게 때려막았는데 울컬에서 안 되겄다 기분 여론이 하러 갈게요 이런 실력으로 기타 유튜브냐 무슨 에휴 브이로그나 찍죠? 막상 이게 길거리 나와서 사람들 있는 거 보니까 바로 못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격 없어요 타격 없고 속상하지도 않고 긁히지도 않았고 알았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느낌이나 왔을 때만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고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이런 느낌 그런 실력이 두고 다 하는데 네 얘가 이제 다 우릴 받아오면 일부러 입고 싶어요 네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아 진짜요? 네 그냥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웃기게 남아도 받아들인다는 마인드로 왜 갑자기 왜 그러세요?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? 내 얼굴을 봤는데 이 분은 차마 보여줄 수가 없다 아씨 새로운 방식 시도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해보셔도 돼요 아니요 나 지금 유튜브 찍는 분이에요 이거 보고서 문이에요 와 부끄럽다 저기 갑자기 얼굴이 빨렸어 어떻게 됐어 시장님 말 시키지 마세요 지구는 앞에서 아 그래요? 네 아 그럼 총 있다가 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어우 머리 보여 저 원래 봐 우와 쌍복구 안 되죠 며칠만 우와 우와 머리 보니까 생각보다 더 오래 쉬어야 될 것 같아 영상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실력으로 기타 유튜버 하지만 아이씨 구독 댓글 꼭 봐주시고요 영상 갈게요 안녕 꽝 머리 이씨 와아